왁컵패드 아직 7시 안됐네 아 그래도 갑시다 1분 남았는데 에익스퍼트 모든... 모든 보스를 S랭크로 클리어하는게 이번 현황 목적입니다 대현이님 어서수여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저거 안 껐잖아 잠깐 기다려봐 불편하실텐데 아 지렁이 그리고 여기 양파에서 패링을 한번 해야되요 여기서 패링을 안하면은 위에 패리 패턴이 없어 그러면 S랭크를 못 받는 것이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그려지같은거 요시 세 번 다했죠 어 깜짝이야 ㅇㅇ 야 우냐 웨에에에에에 버저 버저 아니 근데 이것도 정신 안차리면 맞는데 됐어. 죽어 빨리. 죽어. 아유 진짜 망할 단변놈 적어. 아유 뭐 야채쯤이야. 2분 18초. 2분 20초. 아유 J.J. 프롬더골드님 어서 수고하셨습니다. 2분 30초 라고 할게요. 지금 이렇습니다. 다음은 슬라임. 무기 바꿔야 돼. 샷건이랑 차지 이렇게 들고 갈게요. 차지를 다 하고 보셔야죠. 아우 저거 테리 못하면 실패인데. 엄마야. 야야야. 노오. 저걸 맞네. 아유 뭐 맞을 수도 있지. 앞으로 맞을 일 많은데 뭐. 기저. 아니 점프해. 점프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약 먹네. 약 반 슬라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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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못 깬 스트리머가 있잖아. 슉 슉 슉. 아유 쇨탕만 드라임님 어서 수영 반갑습니다. 슉 슉 슉 슉. 이거나 먹어라. 아니! 아이! 아니 점프도 안했는데 뛰어. 아니 점프할 줄 알고 대시했는데. 아 저게 페리였네. 퀵퀵퀵퀵퀵퀵. 이거 페리 없는지. 아 진짜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자꾸 하네요. 그렇게 화낼 일 아니죠 퀵퀵퀵퀵. 그렇게 화낼 일 아니죠. 아니! 아이고. 높은 점프 낮은 점프. 아니 왜 피해요. 삭송이. 삭송이. 아! 아 잠깐만 이거. 얘는 어려운 보스도 아닌데. 지금부터 이러면 안되지. 갈 길이 먼데. 나중에 가면 보스 하나에 막. 두세시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까지. 아 여기서 쓰면은 딜로스 나는데. 오늘도 맵겠네요. 오늘도요? 어허 오후 울음 심각하시라. 아니. 해볼게. 해볼게. 됐어 됐어 됐어. 클리어 가기다. 아악! 저걸 왜 마셔. 저걸 왜 마셔. 아유 어이없다 아니 아직 손이 손이 안 풀려서 그런걸로 클리어각 아니었죠 어허 물린 역시야 아유 클리어각이었는데 완전 에휴 이 패턴은 쉬운데 아니 또 맞을 뻔 했죠 아유 안 맞으려고 하니까 쫄보플레이야네 아유 안 맞으려고 하니까 쫄보플레이야네 페리 횟수가 S랭크 조건에 있어요 자 여기서 조건을 짚고 가면은 시간이 빨라야 되고 한대도 맞으면 안되고 페리 세번에 슈퍼메터 6번 저거 스킬 레벨은 상관없어요 저거 안해도 S랭크 나와요 8분 필살기도 계속 써줘야되요 안그러면 안나와요 꽃은 있냐 오른쪽에 있는 애가 꽃인가 쟤다 쟤 쟤다 쟤 왜 하는거냐구요 시간은 간다 무구무구무구 게임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때 이거 깰 때 되게 어려웠던거 기억이 나네요 아 여기 잡몹이 일단 연습해야되니까 몇번 해봅시다 그래서 벌칙 뭡니까? 벌칙은 실패했을때 트게더에서 신청받는걸로 아 그때 이거 진짜 어렵겠었는데 어려워 이거 일단 무기부터 바꾸고 일단 무기부터 바꾸고 자기싫다고요 게임하는데 이유가 어딨어요 그냥 하는거지 이거랑 샷건 네 런앤건 떼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벌칙은 아니구요 그때 스트랭 오늘도 유다이씨 많이 출연하네요 방송혁신이시나 그러게요 유다이야 맨날 나오잖아 페리 두번 페리 세번 실천 가능한 벌칙을 줍시다 여자친구 사귀기 같은거 아 그런 불가능한거를 아이고야 잠깐잠깐잠깐잠깐 오오오 오우야 야야야야 이거 패턴이 뭐야 자크라 잔인하잖아요 그거 조금만 더하면 킬인데 죽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림자 복도는 어떠세력 공포게임 1위 달리는 게임이고 15명 기절한 게임이네요 아니 아이 아이 왜 벌써 벌칙 벌칙 얘기야 아 지금 너무 이르거든요 오케이 예쓰 11분 11초 이제야구만 개구리 개구리 먼저 시간제한은 없죠 제가 포기하고 사러갈 때까지 포기하고 사러갈 때까지 아니 아니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방해해도 돼요 어떻게 방해해요 도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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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는거면 괜찮은거 같은데 아니 시간 원래 켠왕 시간제한 없잖아요 잠깐만 이거 무기받고 아니다 이거면 돼 아니 원래 켠왕의 시간제한이 있나요 아니 원래 켠왕의 시간제한이 있나요 아니 원래 켠왕의 시간제한이 있나요 어 헉 헤비 아 골뱅이 하면 안 돼요 아 골뱅이 하면 안 돼요 하나 하나 소에 차요 아 근데 어렵잖아요 에스랭크 찍는거 어려운데 하나 둘 마지막 페링 아씨 에휴 저 빌어먹을 불 나당 저거 에휴 그래도 부금도 좋은데 뭐 어때요 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자꾸 저거 맞아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다려봐요 아직 아직 랜드 첫번째 랜드라서 그래요 너무 빨리 끝날 거 같으니 일부러 맞아주네 아니 일부러 맞는거 아니거든요 빨리 깨면 나야 좋지 눈가리기요 아니 눈가리면 밥도 못먹거든요 됐어 분량 챙기려고 일부러 맞아주네 그럴리가요 밥먹는게 아니라 컵패드니까 괜찮다니 그러면 제가 마치 컵패드를 밥먹듯이 하는 사람으로 같이 보이잖아요 아유 전원원 감사합니다 게임하느라 들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들어 드릴 수 있겠네요 성전원 합니까 아유 전원 부원 감사합니다 약하다 더 노출 심한 스트리머 있는데 아유 더 심하면 안돼요 아니 세상에 그런 벌칙이 어딨어 아니 세상에 그런 벌칙이 어딨어 아니 세상에 그런 벌칙이 어딨어 아유 전원 와 진짜 개잘하네 벌칙 그여성 스트리머 옷입고 하마나 춤추고 아하 아하 맨날 오른쪽에만 때렸으니까 왼쪽에도 때려야겠다 그래야 공평하세요 점프 두 번 하고 가서 때리고 이 피지컬로 롤을 안 하시다니 롤이요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역시 여자친구 사귀는 게 제일 쉽네 아 이거 어려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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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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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호우 어우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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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깼어 깼어 이거다 먹어 빚어 다 했겠지 뭐 빼먹은 거 없죠 열 십셀분 사십초 흐흐 그랜드 스윙스 아니 대전.. 대전 게임이랑은 요거랑 조금 다르죠 대전 게임은 사람이랑 하는 거잖아요 비행기 비행기 드디어 첫 번째 비행기 스테이지네요 어 요것도 어어 어려운데 비행기 빼먹으려 그러네 실패했라 실패했라 아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실패하세요 냉조건을 다 외우고 있는 썩은 물의 기만지를 보고 계십니다 비만이라뇨 아 어렵거든요 이거 이렇게 피할 수 있나 안 피해지네 다시 아니 S랭크 조건을 외우는 거는 쉽죠 다 똑같은데 아 아 아유 비행기 그리고 여기는 초반 부분이라서 좀 나은데 뒷부분에 가면은 어려워요 그리고 하다보면은 피곤함도 누적되고 고등학교 하나 그날 저나 패리 해야되는데 아직 패리 못했죠 아니 빨콩을 쏴야 내가 패리를 하지 빨콩은 언제 쏘냐 오오오오오 썩은 물임, 아무튼 기만자임, 오 아무튼 기만자임, 오 아니 일단 마지막 페이지까지 연습을 이게 어떻게 썩은 물이에요 뒤에서도 페링이 되니까 유다희양 너무 방송 욕심낸다 유다희양 강추해야돼 혼나야 이분 컵헤드 엄청 잘하시는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컵뚝 뺏기 하시네요 아이고 버스오세요 컵뚝 뺏기 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저 별 구독 배지같이 생겼다 아휴 오 깜짝이야 안돼 저거 호후 아이 패리해야 되는데 9번 아니 맞았어 패리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컵헤드 얼마 주고 사셨죠 글쎄요 까먹었어요 2만 얼마였던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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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도 안되는구만 첫번째 비행기라서 그런가 첫번째 비행기라서 그런가 어쨌든 여러분 나중에 한 스테이지만 지겹게 보실 수 있어요 너무 유혹적인 빨간 초승판 어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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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저걸 왜 맞아 집중해야돼 카지노에서 한두시간 편팬치 되겠다 그죠 그거 아 킹다이스도 문제고 지금 당장 여기도 문제에요 한 발 두 발 세 발 페링 어 어 야 깜짝이야 피해요 슈퍼 쏙권은 쏘는거에요 제갈기로는 쏘는건데 아닌가 맞는거 기준인가 제갈기로는 쏘는거 기준인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 어차피 제가 여섯번 딱 맞춰서 쏘는것도 아니고 아니 호흡하고 싶다 이네라 컵패드 제작진 집중해야돼 이러다 잠 못잔다 집중 집중 호흡하고 싶다 호흡하고 싶다 호흡하고 싶다 이 정도는 잠자는건 시작한 시점부터 불렀던거 같지만 가뭇소리 안하겠습니더. 정보 유다희양은 열심히 일하고있어요. 다크소울, 블러드본, 컵헤드 등등 많은게임에서 열일중인 유다희양 박수쳐주죠. 유다희양은 일좀 쉬어야되는데. 쟨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일수도 여자일수도 있습니다. 페리. 아니 페리하다가 죽었어 너. 오 깜짝이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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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바늘 미사일 짬배타 얍 똑딱똑딱 저거 미사일 맞쏠 때 똑딱똑딱 소리나는거. 경쾌하지 않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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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희양 힘내요. 짝짝짝 앞덕업주 중과로는 반성해라. 유다희양 너무 힘 많이 내는거 아닙니까? 유다희양 쉬어야되. 유다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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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유다희양 유다희양 아 이멜 페리하는게 되게 힘드네. 유다희양 아예 페리를 신경을 끄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다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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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페리 생각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렇다고 페리 세번을 안채우면 플랫렝크가 안나오고 오프 유튜브 아 아 아 근데 유다이 보다는 그냥 다시 시작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테리 두 번 더 해야 되죠 뭐 일단 이번 건 실패기는 한데 아이 패톤 참 아 어렵긴 어려워요 아 저걸 왜 맞어 무섭다고요 살짝 뒷부분이 기괴하기네요 기괴하기네요 페리 한 번 아 아 아 아 신경쓸게 너무 많아요 아이고 페리 묻혔다 페리 신경쓰다가 맞고 그렇다고 페리 안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데 신경쓰면 피격당하고 안 돼 정신차려 언제 언제 깨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아유 놓쳤다 이렇게 되게 애매한 위치에 페리가 나오면 됐어 페리 세 번 다 했죠 필살기 빛나봤죠 페리도 다 했고 이제 안 맞으면 된다 난 물론 안 맞으면 된다는 말이 얼마나 가스러운 말인지 맞아 불었죠 마지막에 궁을 조금 애깼어야 했는데 저도 닫겠는데 이 스테이지가 탑3로 어려워요 여기는 초반 스테이지에 있는 것 치고 어려워요 한번 해comb 가죽을 하고 오오오오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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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거 너무 위로올지 밑으로올지 몰라서 모르면 죽어야지 아니면 내가 있던 위치에 따라서 위아래가 바뀌는 건가 아니 연기때문에 안보였어 위일까 아래일까 한 대라도 맞으면 S 못받은 네 풀피어야 돼요 킹다이스는 그거 체력 회복하면 몇 대 맞아도 되는 것 같던데 킹다이스가 생각보다 쉬울지도 맞아도 될 것 같으면 킹다이스가 생각보다 쉬울지도 킹다이스가 생각보다 쉬울지도 오우야 빠지 뻔했다 테리 한 번 더 해야 되죠 지금 두 번 한 것 같은데 한 번 했던가 두 번 했던가 기억이 안 나네 아휴 아휴 아이고 별 날 나오는 것도 되게 빨라가지고 피하기도 흔들고 그래 페리를 한 번 안했어 정신 승리라도 해야지 어차피 깼어도 페리 한 번 안해서 S 못받았어 마지막에 별 날아오는 게 너무 빨라요 이게 익스퍼트에 오면 패턴들이 다 빨라져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고..곤.. 엥? 아잇잭 아 곤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잇잭 아잇잭 정신 차려야돼 아 boa 아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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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궁을 다섯개짜리를 쓸게 아니라 한개짜리를 계속 날려야 되는데 아이고 맞을게 없어서 그런걸 봤네 진짜 여기 어렵긴 어렵다 아니 이런게 어딨어 아이고 아이고 하하하하 아니 저렇게 패턴을 두개 겹쳐버리면은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너무 오래걸리는데 아이고 그래야 현황이지 갈 때까지 가자 갈 때까지 가자 하니 아 저거 윈지 아렌지 그거 좀 알려주지 아니면 저거 돌아가는 방향이 다른가 아니 돌아가는 방향은 똑같은거 같은데 아 안돼 네 벌써 흔들리면 안되는데 아직 1스테이지 아니 첫번째 할렌림도 안끝났는데 안끝났는데 귀신같이 맞아버렸어 아우 일단 뒤에 패턴도 연습을 해야되니까 어차피 마페도 높이 이격을 해야되니까 연습을 좀 하죠 아 저거는 앞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야되는데 저렇게 별이 날아오면은 그건 조금 너무하잖아 패턴에 양심이 처먹죠 저거 패턴 바뀔 때 피격이 되나 오우야 하니 내가 너무 딜을 못했구나 아니 저거 은근히 어렵네 활 쏘는 애 하긴 앞에 있는 패턴보다는 뒤 있는 패턴이 어렵겠지 하나도 너무 밀더라고요 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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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찬 한 개짜리 쓰려고 했는데 아유 찢었다 아니 나갔다 아유 잠깐만 아유 아까 궁극기 한번 꼬이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꼬였네요 2시간이요? 설마요 2시간까지는 안걸리겠어 아 페리 욕심내다가 맞았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페리를 신경 안쓸 수도 없는 게 기껏 한데도 안 맞아도 페리 못하면 S랭크 안 나오는데 아유 이 정도는 예상 범위안이에요 그러니까 현황을 하세요 아유 고호별 별대원님 어서오세요 기막힌 갓겜 컵헤드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문제가 됐다고 한다 야야 일단 마지막 페이지 연습해야 되니까 아유 막팩 별 날아오는 거 너무 어려워 아니 별만 날아오면 피하겠는데 UFO도 같이 있으니까 적의 행동반경을 진짜 너무 제약을 많이 해서 그리고 UFO 피하려면 결국 암무빙을 쳐야되는데 암무빙 치면서 이제 반대방향으로 날아오는 별도 피해야되고 아 저거 죽이면 안되지 페링해야 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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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아유 페리 아유 저거 페리 못파면 페리 한 번도 못했죠 페리 한 번 아 이제 좀 있으면 막패인데 어 됐다 페리 두 번 페리 한 번만 더 였면 되요 아 베잉짱님 없어서요 반갑습니다 페리는 다 했어요 으악 엣 어 됐어 이제 맞을거 같으면 우치고 아니 아 진짜 하하 저거 우에포 댐에 앞에나갔는데 서이수 바로 별와라오며는 하 아 이번에 완전 클 가기 었 curious 아 이제 어디에 Von בע이 날라 오면은 그냥 재수가 없는거지 아유 완전 클각이였는데 컵패드는 똥겜이 아닙니다 갓겜입니다 컵패드에게 고티를 컵패드가 운빨겜이 아닙니다 쉬운 패턴 많이 나오는 것도 운이긴 하죠 아이씨 참 아 이걸 봤네 너무 딜 욕심 많이 했다 아 아니 테리 해야되는데 그걸 죽여가지고 몇 시간 보냐구요 쓰읍 글쎄요 한 시원 저리에 잡지 않겠어요 지금 한 50분 하지 않았나 아이씨 동프는 종스크롤이잖아요 52분 한 시원 저드로 잡겠죠 그렇게 길게 안 보고 있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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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패턴이 겹치니까 너무 피하기 힘들어 타라시 보면은 별게 아닌데 hic 아이씨 삼패턴 맞아. 아니 저걸 왜 맞아. 저걸 왜 맞아 정말. 저걸 왜. 정신 차려 제발. 아 너무 맞아서 안 될 걸 맞았다. 아 너무 맞았다. 음. 조심하고. 아이고, 페링을 못했네. 절대는. 이제 청정수인척 그만하시죠. 썩은 물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도 빨리 깨고 싶죠. 페링 두 번 더 해야 되는데. 하. 죽는다. 망겜. 아이고, 우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커피도 오랜만이죠. 아이고, 저도 깨고 싶다고요. 아, 또 죽으면 안 되지. 페리 해야 되는데. 캐리 한 번. 캐리 한 번. 하니. 이것도 스피드런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스피드런은 이거는. 글쎄요. 하. 아이고, 도박치료님 어서오세요. 스피드런같습니다. 스피드런은. 아, 진작. 컵으로 컵을 깼네. 내년엔 트파 가서 썰 풀어주세요. 우유. 지그지그지그. 내년엔 꼭 트파. 아, 근데 트파 서울에서 하잖아요. 아무튼 초대받아도 못갈듯. 안 돼. 저 패턴 진짜 싫어. 아니면 차선책으로 머리에 붙여도 되는데. 키우 키우. 머리요? 제발, 제발. 다 했어, 다 했어. 뒤져. 뒤져. 내가 캐리 세 번 다 했던가, 근데? 아무튼 실패. 하유. 캐리도 다 했는데. 항아리를 항아리로 깼으니 컵헤드는 커브로 깨야죠. 컵헤드 커브로하기. 커브로 커브로 커브로하기. 땅땅땅. 컵헤드가 언제 나왔죠? 10월에 나온 거 아니었나? 10월은 아닌 것 같고. 언제 나왔지? 8월인가? 속보 초승달 보고 죽으라고 추여. 아니. 아, 또 이상한 속보가. 결국 새가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새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다는 것 같다. 그리고 새에서. 아이고. 여기. 으어양. 아 이. 이거 되게 어렵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되게 어렵네. 아이고. 아이고. 하하 하하 안 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빛 나갔네 다음 패턴 아유 저거 별이라도 좀 잘 깨야 되는데 하하 아휴, 저거 별을 깨면 좋긴 한데 역시 사람이 안 하면 정화가 되는군요 달을 희망하는 영화 타임머신 2000년 작보시지요 방금 거 왜 맞았지? 정신 차려야 돼, 롱런 해야 되는데 뒤에도 다 하려면 많이 남았는데 저거를 미리 생각하고 피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오는 거 퇴링하고 아휴, 너무 아니랬다 그냥 위로 가겠지요 생각했는데 물이 들어왔네 아휴, 네? 됐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아 아 아 페리야 되는데 죽으면 어떡해 저거만 페리해도 페리는 그렇게 빡빡한 스테이지가 아닌데 아니 또 죽였어 아이 쟤가 저기 나오는데 어떡해 큰일 났네 이제 1시간 넘었는데 중괄호님 컵뚱 뺏기만 할건가요 아마 컵뚱맞아지싶네요 별로 빨리 끝날거같이 보이진않아서 물건이 매진되는 이유는 물건이 매진되는 이유는 다산정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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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연습이나 해야겠다 뒤에 페이즈 와 얘 왜이렇게 어렵냐 원래 얘가 이렇게 어려웠었나 뭐 어떻게봐도 쉬운 보스는 아니긴한데 뒤에가 더 어려우면 더 어려울지 더 쉽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 깼다고 치고 다시 이 정도면 깼다고 치고 다시 멘탈 문제야 뭐 좀 멘탈 문제야 뭐 좀 아 저 망할 녹색 비행기 쟤가 다 망쳐 맨날 맨날 보면 쟤 땜에 맞아 숲에 나무가 4그루이면 그건 더이상 숲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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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마페까지 스무삭이라잖아. 페리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나. 한 대 맞아 부러운데. 아이고. 아 이거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초소해진다. 멘탈. 결국 멘탈이 중요한 건데. 얼마나 집중할 수 있냐. 아유. 아유. 천원 방해 감사합니다. 다리 웃으려고 앞으로 얼굴 내밀 때 미사일 날리면 세 방 맞아서 개꿀. 일단 페리 한 번도 못 했죠. 열심히 페리 해야 돼. 아유. 천원 방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방해를 못 해도. 아니 방해를 안 해도 못 하는데 방해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도네를 안 하겠습니다. 도네뱀입니다. 수고리. 아니. 내가 언제 배냈다고. 아유. 천원 도네 감사합니다. 아유. 페리 못 했잖아. 방해하기 가장 좋은 건 슉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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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리 좀 하자. 제발. 아니. 폐리하자면서. 콩알 쏘는 abdomen 다 죽이고 있어. 다시 해야돼 이거 아 페리를 못해가지고 레이리 레이리 레이리에요 레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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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리요 아 시작이 안 좋은데 야 왜 저거 누게 나와 저는 원컴 입니다 돈 모아서 투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네를 하락습니다 아 에이 브롤이 브루잉 에어고 괜찮아요 퍼페드는 원컴으로 송수를 할 수 있어요 아 저거 왜 녹색깔 두개 남아 피하기 힘들게 돈 말하니까 정신 못차리죠 그러게요 일못진 과로님 일못진 예전이었으면 2등도 잘한거라고 했을텐데 이제는 2등도 아니라서 이제는 2등도 아니라서 지금 이쁘게 되었으면 2등도 잘한거에요 요거는 2등은 2등을 치고 지금 이쁘게 되었을텐데 지금 이쁘게 되었을텐데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쁘게 되었을텐데 이쁘게 되었을텐데 아우 페리 세미가 아니군요 가론님은 뭐라구요 저도 페리 하고 싶은데 아 그렇다보고 맞을 수는 없잖아요 됐다 아 페리 페리 한 번 더 해야 되나?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저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빡빡하다 저거네 야 제가 왜 저렇게 늦겠어요? 아 이 패턴에서 페리를 하긴 해야되는데 아휴 징하다 정말 하니 죽임 어떻게 해 자 페리 0번이구요 하하하하 와 이게 뭔데 이렇게 어렵지? 아 이게 이렇게 어려웠나? 하하 페리 한 번 했구요 페리 두 번 어 깜짝이야 페리 세 번 다 했어요 이제 페리 욕심은 안 부려도 되고 최대한 잘 피하네 최대한 잘 피하네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각 못 잡았지요 아리 넌 내눈을 믿을 수가 없군 저거 변신 시작할 때 딜을 안 넣어서 그렇구나 잠깐만 어디다 던지는 거야 아휴 저거 변신 시작할 때 전에는 항상 저 때 극딜을 했었는데 아직도 여깄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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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처음에 별 3개 쏠 때 아휴 아휴 또 페리 쏘는 애 죽였네 아휴 아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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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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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